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맥에서 윈도우 사용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지난 1강 강의는 잘 듣고 오셨습니까? 이번 시간 강의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부트캠프 설치 사용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부트캠프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윈도우즈 ISO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부분인데요 이 iOS 파일은 다른 말로 디스크 이미지 파일이라고도 말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인 윈도우 설치 파일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윈도우즈 10을 부트캠프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윈도우즈 10 iOS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윈도우즈 11 운영체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11 ISO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파일 다운로드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글에서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파일들을 검색할 때는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글에서 윈도우즈 10 ISO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com 공식 사이트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윈도우즈 10 디스크 이미지 다운로드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클릭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지금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버전을 선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10 단일 버전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한국어를 다운로드를 받을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한국어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게 되면 이제 64비트를 다운로드 할 거냐 32비트를 다운로드 할 거냐 물어보게 되는데 우리는 64비트를 다운로드 하겠다 라고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핀더 우리 파일 탐색기에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윈도우즈 10 ISO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간도 걸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완전한 파일 다운로드가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작업을 완료했다 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디스크 유틸리티 관리 메뉴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행을 할 부분은 파티션을 분할하는 작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HD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 얘가 바로 Mac OS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Mac OS 하나가 이렇게 전체 원을 둥글게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분할을 할 거냐면 하나는 Mac OS 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윈도우즈 OS 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Mac OS와 윈도우즈 OS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파일에 대해서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이동해서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있는 런처 패드 먼저 실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디스크 유틸리티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선택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상단에 파티션이라는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의 디스크 파티션 정보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윈도우즈에 대한 OS 설정 윈도우즈용 OS 파티션은 나중에 부트캠프를 설치할 때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 다시 말해 윈도우즈 컴퓨터와 Mac OS에서 중요한 자료를 따로 모아두는 자료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분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원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 가지고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렇게 합치거나 또는 플러스 해 가지고 나누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나누기 작업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우리가 자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생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 클릭을 한 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플러스 메뉴를 눌러서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겠다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클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포맷이라는 게 뜨죠 이 포맷이 APF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애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식이고요 Mac OS 확장은 구 버전에서 사용했던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EXFAT라는 방식으로 파일에 대해 포맷을 진행할 거예요 클릭을 해 주시고 여기다 데이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컴퓨터 그리고 Mac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뭔가 중요한 재료는 여기 데이터라고 하는 디스크 안에다가 묶어 둬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스크 유틸리디에 대한 설정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 디스크 유틸리티 관리 방법을 검색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거는요 저처럼 이렇게 자료라고 하는 디스크를 별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컴퓨터에서도 여기 자료에 접근할 수 있고 Mac 컴퓨터에서도 이 자료라고 하는 디스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정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그냥 정확하게 반은 윈도우즈 반은 Mac OS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을 생략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 이러한 기능들이 있구나 개념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트캠프를 이제 우리가 실행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들어갔던 기타 메뉴에 들어가면 부트캠프 지원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애플 모바일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 3강 애플 프로세서 사용자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부트캠프 지원이라고 표시되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부트캠프 설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 런처 패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트캠프 지원 클릭을 하게 되면 부트캠프에 대한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치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백업에 대한 준비를 먼저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추가 작업을 하게 되면 포맷 과정, 초기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유실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자료는 미리 사전에 클라우드라든가 또는 USB 같은 외부 매체에다가 저장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더 전원 어댑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좋아요 말 그대로 전원을 꽂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 부트캠프 설치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트캠프 설치가 포맷이라든가 초기화라든가 윈도우즈 설치와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전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컴퓨터 전원이 꺼지게 되면 자료가 완전히 다 엉망이 되는 유실이 되는 또는 컴퓨터가 망가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트캠프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전원 연결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전원에 번개 모양의 표시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전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냥 만약에 번개 표시가 안 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거니까 꼭 전원 연결이 정상적으로 된 상태에서 작업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즈 10 컴퓨터를 설치할 때 어떤 환경을 진행해야 되는지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윈도우즈 10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1기가 헤르츠 이상의 프로세서 우리 대부분의 인텔 프로세서 같은 경우 우리 맥 컴퓨터의 프로세서는 1기가 헤르츠 이상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램 1기가 2가 이상 돼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보통 4기가 8기가 맥OS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적정한 용량이 확보되어야 돼요 최소 32기가 바이트 이상의 용량 확보가 되어져야 되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는 유명하니까 별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환경을 요구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윈도우즈 11에서는 조금 더 고성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코어가 장착된 듀얼 코어라든가 쿼드 코어라든가 옥타 코어 같이 두 개 이상의 코어가 장착된 프로세서를 사용해야 되고요 64비트 프로세서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램은 최소 4기가 이상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 64기가 바이트 이상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나 디스플레이, 인터넷 연결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조금 저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10 설치를 진행해서 작업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나는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11을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리자면 부트캠프 지원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부트캠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부트캠프 지원은 말 그대로 이제 맥에서 윈도우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용 파티션을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설치 프로그램을 그 파티션 안에 설치하는 것까지 도와주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원 어댑터 연결과 자료에 대한 백업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티션에 대한 크기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여기 위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다운로드한 ISO 파일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는지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화면을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부트캠프 눌러가지고 계속 눌러주시고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기다리시면 다음 메뉴가 뜨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되면 안 되거든요 USB 같은 건 빼서 다시 한 번 계속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한 파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운로드 했던 게 win1021h1 koreanx64 이 x64가 64bit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일이 정상적으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파일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 들어가서 해당하는 파일이 위치한 올바른 경로로 들어가서 파일에 대한 선택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파티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맥OS와 윈도우즈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추천드리는 거는 절반 절반으로 하시면 되겠고 나는 윈도우를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그럼 윈도우즈 용량을 크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맥OS를 더 사용할 것 같다 맥OS를 크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둘 다 최소 50기가에서 60기가 이상은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업데이트라든가 프로그램 설치 이런 걸 진행하게 되면 용량이 훅 훅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용량 설정을 진행해 주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저는 100정도 100정도로 한번 설정을 진행해 볼게요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설치 버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윈도우즈 지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중 이라고 하면서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설치 모든 작업이 진행이 다 될 것이고요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되면 방금 무슨 창이 떴는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다운로드를 계속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고요 제가 아까 그 강의 준비하면서 디스크 설정을 막 진행하다가 용량이 좀 적어져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런 창이 뜨지 않으시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될 거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디스크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뜨시는 분들은요 아까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서 다시 파티션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여유 공간 또는 불필요한 파일이나 폴더를 삭제하시고 다시 부트캠프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트캠프 설치까지 모두 진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 대한 설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윈도우에 대한 설치를 진행할 때는 일단 부트캠프 모든 설치가 끝났다 라고 하면 컴퓨터가 꺼졌다가 다시 켜질 거예요 그때 자동적으로 윈도우 설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언어에 대한 설정을 진행하셔야 되겠죠 언어를 한국어 선택을 진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정품 인증이라고 뜨면서 제품키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키가 있다 라고 하면 제품키 입력을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우리는 지금은 제품키가 바로 없기 때문에 제품키가 없음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치할 운영체제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윈도우즈 텐 홈도 있고 에듀케이션도 있고 프로, 프로 에듀케이션 그리고 프로, 프로 워크스테이션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운영체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윈도우즈 텐 홈과 윈도우즈 텐 프로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텐보다는 홈보다는 당연히 프로가 훨씬 더 기능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홈은 가정에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프로 같은 경우에는 회사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설치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죠 펜터치, 인터넷, 배터리 절약 모드, 모바일 사용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안 기능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가 조금 더 이렇게 비트 로커, 장치 암호화라든가 WIP, 윈도우즈 인포메이션에 대한 설정 부분 작업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장치 관리라든가 그룹 정책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비즈니스 관리 및 배포 기능까지 지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운영체제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윈도우즈 10 홈 버전으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조금 더 비즈니스나 업무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보안에 대해 강화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프로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즈 10 프로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 눌러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설치할 운영체제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막 컴퓨터에 설치가 진행된다고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한번 껐다 켜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창이 뜨냐면 이와 같은 로그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정 만들기 해가지고 새로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생성을 하시는 것도 되고요 또는 오프라인 계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계정을 연결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하신데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이제 윈도우즈 컴퓨터 맥OS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듀얼 OS라고 설명드렸죠 말 그대로 컴퓨터는 하나인데 맥 컴퓨터 하나인데 운영체제는 맥OS로도 실행할 수 있고 또는 윈도우즈 10으로도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전원 버튼 딱 눌러주시고 시동 중에 옵션 또는 Alt 키를 꾹 누르게 되면 윈도우즈를 실행할 건지 맥OS로 실행할 건지 뜨게 돼요 방향키 눌러가지고 엔터 버튼, 리턴 버튼 누르면 윈도우즈 선택하고 리턴 버튼 누르면 윈도우즈로 부팅이 되는 거고요 맥OS 선택하고 리턴 버튼 누르면 맥OS로 컴퓨터가 부팅이 되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컴퓨터 설정 문제로 인해서 제가 컴퓨터를 껐다 키면 강의 녹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아쉽게도 보여드리지 못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 키고 Alt 키 누르면 바로 뜨는 부분이라서 아 이렇게 해서 상호 전환할 수 있구나 라는 거는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최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쩍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그 네모난 마름모 모양의 그 검은 색깔 모양이 보여지는데 얘를 이제 부트캠프 아이콘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부트캠프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맥OS에서 재시동 하게 되면 윈도우즈에서 맥OS로 넘어가서 실행되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트캠프 제어판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터치패드를 사용할 거냐 이런 각종 컴퓨터에 대한 설정 부분도 함께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빠르게 되짚어 볼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IOS 파일을 다운로드하자라고 설명드렸고 그 다음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가서 파티션 분할을 하자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트캠프를 실행하자라고 했었죠 부트캠프를 실행하기 전에 전원 연결되어 있는지 자료가 백업됐는지 확인해 주시고 더불어서 외부에 USB라든가 외장하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도록 설정을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티션에 대한 크기 맥OS에 대한 크기와 윈도우즈에 대한 크기 어떻게 나눌 거냐 설정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죠 가장 먼저 언어 한국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제품키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제품키가 없다 라고 하시면 제품키가 없음 눌러서 나중에 인증받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설치할 운영체제 홈이나 프로 중에 선택을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한데 프로가 조금 더 보완적인 기능이 강화되어 있다 라는 부분까지 설명드렸어요 설치할 운영체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계정 설정 컴퓨터 이름과 암호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윈도우 설치가 완료되고 컴퓨터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는 옵션 키를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환해서 부팅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부트캠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부트캠프에 대한 제어판이나 윈도우즈가 실행된 상태에서 맥OS로 전환해서 시동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인텔 프로세서 사용자를 위한 여러가지 윈도우 설정 방법과 그리고 윈도우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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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